아 여러분 드디어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무이도 다리 밑에서 그지새끼처럼 한번 놀아보도록 하겄습니다 근데 낚시를 하기에 앞서서 잔소리 몇 마디 좀 하고 갈게요 이것 좀 보십시오 아 진짜 러시아 스발로무 새끼 같은 놈들 진짜 너무하네 어느 나라 욕할 거 없어요 아 진짜 대박 어떻게 낚시할 손가락은 달려있고 쓰레기 버리는 손가락은 잘렸나 아 이런 식이면 여기도 또 낚시 금지되는 거예요 아 암튼 우리 찌리박 구독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양심이 쓰레기이신 분들은 전혀 없으시겠죠 이 포인트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해보자면 고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뭘 잡아본 경험이 없어요 하지만 비가 오면 비를 막아줄 수 있는 다리가 위에 달려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넓은 주차장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아주 깨끗한 화장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낚시하면서 몇 가지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여기 계속 앉아있으면 강아지 밥만 주다 가게 생겼는데요 처음 던지면 이렇게 이렇게 조금 움직이다가 딱 멈췄다가 걷어보면 지랭이가 깨끗하게 없어져 있거든요 아 어떡하지 포인트를 옮겨야 되다 아 근데 다 거기가 거긴데 아까 포인트는 고기도 안 잡히는데 사람들은 어찌나 많이 오는지 암튼 저는 지금 잠진도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이상한 곳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망한 것 같아요 기대도 안 했는데 입질이 오긴 오네요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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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차차차차 아라차 어 없나? 어 입질 괜찮았는데 왜 없는 거야 내 고기 내놔 내 고기 내놔 이 그지 새끼들아 아 어떻게 된 거지? 확신했었는데 아이 젠장할 여기 발판이 좀 그지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 우리 광고 친구들이 없어서 좋네요 아 근데 고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쁘다잉 아니 여기 지랭이 먹는 귀신이 있나 어떻게 이렇게 지랭이를 깨끗하게 따먹지? 아이 어떤 새끼야 아 햇빛 날라 그런다 안 돼 안 돼 아까가 좋았단 말이야 보셨죠? 입질이 저런 식으로 온단 말이죠 아 근데 어떻게 물질을 낫지? 어떤 놈이야 얼굴 좀 보자 어? 어? 오늘 생꽝만 면하게 해주소서 아브라카다브랑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한테 비나이다? 용왕님께 비나이다 생꽝만 면하게 해주소서 아이 뭐야 어떤 새끼야 어? 도그 새끼 맞는 것 같죠? 아이 어쩜 좋아 아이 승질나 좋건데 큰 놈은 바라지도 않는다 어떤 놈인지 얼굴 좀 보자 바늘로는 못 잡는 놈인가? 아이씨 지랭이만 몇 마리째야 이럴 줄 알았으면 시방이 나갔고 이런 시방 엄한 데 와갖고 뻘짓거리하고 앉아있네 아이 햇빛 나지 마라 햇빛 나지 마라 안 그래도 스팀 받아 죽겄는데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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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지렁이 따먹는 중이겠죠 저러고서 안 물어요 안 물어 아이 엄한 데 와갖고 애들 무료 급식하고 앉아있네 내가 뭐 참돔을 잡겠다 그러냐 광어를 잡겠다 그러냐 그냥 아가미 달린 거 아무거나 올라와주면 완전 땡큐데 그걸 안 도와주네 아이 시브렘 아이 그지 같은 놈들 다 잡썼어요 또 한 마리 던져줄게요 가이드는 위로 다 돌아가시고 나도 힘들어서 돌아가시고 아이 진짜 승질나 죽겄네 여러분들은 제가 오는 포인트 반대로만 가시면 반드시 고기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꽝 포인트 소개 채널 쭈리쭈리쭈리박입니다 아 이제 꽝 치는 것도 지겹다 지겨워 자 가서 너의 임무를 다하고 장렬히 전사하도록 하거라 아하하하하하 어 뭐 있나? 어 좀 묵직한데? 드디어 잡았다 이 개새끼 제발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어떤 새끼인지 얼굴 좀 보자 잡았다 요 놈 요 놈 잡았다 요 놈 잡았다 어? 개새끼가 아니네? 어 저거 뭐지? 아 여러분 드디어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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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멸 새끼구만 야 이 씨 그지 같은 놈 아 여러분 여러분 드디어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예 보리멸 새끼였네요 아 어쩐지 강아지 입질치고는 입질이 너무 좋다고 했어요 어이 대박 아 나쁜 새끼 아이씨 지랭이 한 통을 다 처먹었네 아아이 암튼 범인 얼굴을 봤으니까 됐습니다 아 이놈은 놔주도록 할게요 아이씨 어 또 한 마리 잡았나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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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